안녕하세요. 주모 가발 전문 강사 장민이 강사입니다. 여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질 때에 그곳에 서 있던 너와 나 잦은 모를 나를 나중에 회의 기록하고 동영상 영상이 다 녹화가 돼 자동적으로 기술은 아니지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 알겠습니다. 다시 중간에 놓고 다시 다음 줄 왔다 갔다 중간에 놓고 다음 쪽 위에 왔다 갔다 중간에 놓고 다음 쪽 위에 왔다 갔다 여기 게라틴 보이시죠? 게라틴. 네. 게라틴 원액. 위에 맞게 붙이는 건데 강력하게 붙이는 거죠. 내가 알게 되면 그렇게 하죠. 코팅된 것들. 안 돼. 네. 기술하고 10분 동안 열처리 해서 골고루 큐티클이 열리도록 10분정도 세게 씌워서 열처리 하고 네. 두 방패도 이렇게 해서 좀 쭈그리고 탄소. 네. 이런 거를 열어줘서 좀 쭈그리거든요. 응. 이거를 열까지 이게 왜냐하면 빗살이잖아요. 네. 빗살이니까는 모발 하나 한올 한올 다 직접적으로 열을 준다는 얘기거든요. 왜 A형이야. A형. 그래. 그럼 뭐 한 번도 진짠 줄 알아. 딸이 또 A형이다. A형? 네. 네. 넌 O형인데 쿨하잖아 늘. 네. 너도 저는 오늘 동안 됐을 거야. 우리 디귿이 장면이지. 다 디귿 장면이래. 그래. 그러니까 영구심이 답답하지. 알았어요. 오늘까. Andreas. 좋은 하루 보냈습니다. 네. 좋은 하루 보냈습니다. 네. 네. 알겠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또 뵐게요. 또 우리 도원수씨에서. 네. 안녕하세요. 알았어요. 수고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네. 고생하세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